아빠 공땡이! 왜 자꾸 뭐 이것만 보면 아빠 공땡이래 난 지금 큰일 났다 야 너 진짜 큰일 났다 야야야야야 뭐야 이게 좋아! 너 어디? 티비 아니 여러분들은 혹시 뚜아의 대몽? 예스 예스 오랜만이네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뚜아의 대몽입니다 아 뚜아의 대몽 이후로 정말 오랜만이에요 네? 어떻게 지내셨어요? 저희는 검수를 했습니다 검수를 또 몇만 했어요? 마지막 편에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아니 그런데 나는 그분의 근황이 되게 궁금해요 비둘기 대망은 뭐하고 있을까요? 몰라요 죽었잖아요 죽었잖아요 아니 근데 안 죽었어 죽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라졌어 어디서 뭘 하고 있지? 노란색이 어? 이거 뭐야? 불색이 보이는데? 어? 어? 뭐야? 어? 비둘기 대망은? 어? 사진이 있고 슬라임 가게? 아 여기 슬라임 가게라고 써져 있는데요 여기 아들 보니까 슬라임들이 많습니다 우와 슬라임 왜 이렇게 많아? 우와 저기 저기 여기 좀 보세요 아니 저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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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목소리 여기 슬라임 있어 슬라임 사과 어? 목소리 들으니까 비둘기 대망 맞나봐요 비둘기 대망이다 비둘기 대망인가요? 아니 비둘기 대망은 나쁜 편인데 악당 아니에요? 근데 좀 이제 좀 많이 바뀌었나? 누군지 모르겠어 어쨌든 슬라임 필요해 슬라임 사과 싸게 줄게 오 그럼 이거 다 생각해도 돼요? 당연하지 아 잠깐만 뚜아의 대망 끝나고 할 일이 없어서 슬라임 가게를 열었구나 이거 파시는 거예요 다? 당연하지 오 말은 여전히 반말을 하시고 아 세계 최고의 악당이 되겠다더니 어? 그 할아버지한테 한 칼에 그냥 반말을 하네요 아 할아버지가 할아버지한테 한 칼에 끝나버린 기다려 봐요 될 거예요 어이구 뚜지야 오랜만에 만나니까 어때 너의 환때 대장님이었잖아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비둘기 대망은 이제 비둘기 대망은 이제 아니야? 자 오케이 그러면 신랑 가게를 열었다고 하니까 열정을 생각해서 좀 사줄게요 일단은 뚜아부터 갖고 싶은 걸 한번 골라볼까요? 엄청 많아요 근데 저 봐봐 뚜아가 주인공이니까 어? 치즈 꿀젤리 뭐 뽕둥이 슬라임 신상이야 불닭 비빔면 이게 이야 이것도 신상인거 신상인거 아 신상이야 와 치즈 할머니 많은 거 같아 나 신상 아니네 이거 신상이야 아 신상이라고 해줘 신상이 아니더라도 새 거니까 신상이야 우와 신기한 것들이 많다 내가 좋아하는 건데 그래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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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인지 물어봐 얼마인지 물어봐 아 나 혼자 살 뻔 이거 얼마에요? 이거 3,000원 아 3,000원 아 장난하세요 지금 3,000원이라니? 신상이야 아니 아이들을 상대로 3,000원이라니요 아니 모르겠고요 이거 내게요 그냥 500원 아 좀 싸게 해줘요 저희 집 동전밖에 없어요 아 500원이요 아 그 동넌 500원 저 거지에요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500원짜리 골라주려나 봐 500원짜리 골라주려나 봐 어딨냐 500원짜리 어디 있긴 있을텐데 아 이건 우리가 가져온거에요 이 사기꾼아 아 이건 우리가 가져온거에요 이 사기꾼아 이거 왠지 사기꾼이네 이거 우리가 가져온거에요 이거 우리가 가져온거에요 아 우리가 가져온거야 바보야 500원 줘요 빨리 500원짜리 누가 누구야 나 누구 사람 누구야 짝꿍 샤베드야 오 짝꿍 샤베드 슬라임 오오 짝꿍 샤베드 슬라임 받았어요 천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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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천원 가져왔어요 천원 너가 골라야지 그냥 랜덤이야 천원에서 이거 아니 무슨소리 하는거야 어 이거 왕뚝뚝뚝 주지 자 자 여기서 골라 여기서 골라요? 거기 있는게 천원이야 여기가 먼 다시 ※ énergie 실크펄 한번 그래 만져봐야 하지 않아? 안 이거 선택했어 오오 손에 안 묻는다 좋다 그렇지 여기 젤리 젤리구나 또한은 이거 어 500원짜리지? 응 500원짜리라서 그런지 별로 안맞다 뭐야 아 진짜예요 아빠 응 이거 신상이라잖아 아니 거짓말이야 너 비둘기 대망한테 그렇게 당하고도 못 믿니? 몰아라 그게 아니라 다 신상이라고 그랬잖아 2개 들어있는데 응? 너가 몰아라 나요? 그래 아빠는 약간 치즐몬 같은 거 받았으면 좋겠는데 또라야 집어넣어 500원짜리 넣어 그게 아니라 아 왜 침을 흘리고 그래? 저 300원 있는데요 네? 300원인데 저 아 말을 좀 들어보세요 네? 자 저는 이거 이거 갖고 싶거든요? 안 돼 그럼 저 치즐몬 이거 핑크색 이거 하나 주세요 500원인데 무슨 300원? 아 여기 도매 아니에요 도매는 무슨 도매 아니야 아 저 300원밖에 없어요 안 돼 안 돼 더 가지고 와 난 안 되나 봐 잠깐만 내가 한번 내볼게 응 응 이거 아빠 이거 사줘 효지야 응? 효아야 나 이거 나 지금 500원 있는데 얘들아 이거 봐봐 지금 신상이 얼마나 많아 나 지금 500원 3개 있어 응? 500원 3개 있어 좋아 좋아 1500원?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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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1500원 이거요 1500원짜리가 1500원이면 내가 1000원은 남겨야 되니까 응? 그걸 속마음으로 하지 자 우와 우와 나 이거 좋아해 나 될거야 아니 알겠죠 기다려봐 제가 한번 볼게요 올려봐 치즈 끓이 젤리 저 그걸로 할거야 다른것도 있는데 형님 이거 다른거 줘보세요 자 요렇게 요렇게 오오 1500원 주니까 좀 좋은게 나오네 저 두개 사면 안돼 정말 눈물 나는 색깔이야 뭐 두개 사면 안돼요 두개 사면 안돼요 이거는 펄이 들어가 있는 파란색 슬라임이고 이거는 클리엔 슬라임 같고 이거는 치즈 헬몬 어 그래 그거 그거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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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뚜리는 이거 샀어요 또 얼마 내꺼야 얼마야 1,300원이라네 1,300원 아 이거 너무 애매한 숫자네 저 1,300원 추가해드릴게요 그럼 1,600원이죠 1,600원 네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뜨거워 용암손이라서 그래요 너무 뜨거워 용암손 용암손이에요 1,600원 1,600원 또 아이대보험 예정도 있는데 조금 좋은거 좀 줘요 아이들이 갖고 싶다잖아요 1,600원은 아 알았어 알았어 부끄럽네 아 선생님 아니 선생님 그냥 저희가 아무거나 돌려주세요 안돼 안돼 아 진짜 그러면 1 플러스 1으로 아이 됐어요 아 이거 아 저요 아 야 뭐가 좋아 역시 파괄한 선택이야 상수하라 물건 볼 줄 아네 야 이런거 받아야지 왕뚜껑 면발 슬라임 이런거 대용량이나 아니면 튀김 고주물떡거리지마 아 이거 참 나 오 이거 뭐야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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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자자자 앞 한번 만져볼게요 헉 헉 어머 어떡해 어떻게 찰랑찰랑 찰랑찰랑 뭐야 이거 이게 뭐야 더 봐 내가 말했잖아 싼게 비지떡이라고 어 근데 느낌이 좋네 이거 두개 가져갔잖아 두개 가져갔으면 됐지 무슨 이거 뭐야 크런치 슬라임이야 이거 쏟아야 재밌는거야 우와 우와 나 이게 좋아 어 바닥에 흘리면 안돼 나도 이게 좋아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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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러는게 좋아 엄마도 이런거 우와 좋다 이거 난 이러는게 짱좋아 사장님이 이거 좋아하나요 어 아빠 아빠 공댕이 왜 자꾸 뭐 이거만 보면 아빠 공댕이래 난 지금 큰일 나 싹싹 야 너 진짜 큰일났다 야야야야야야야야 뭐야 이게 환불해달라 그래 빨리 이거 환불해 주세요 우리 이거 안 살게 다른거 살게요 환불 우리를 한번 쪼잉 담아보고 다 해보고 싶어 아니 이거 환불 좀 해줘요 이거 애들 뚜아 손이 워낙에 용암 손인데다가 우리 안 살거야? 뭐야 아니 살거에요 아 만지지 말아봐 가서 너네 친구 없어? 야 여기서 놀면 안돼 영업장에서 놀면 어떡해 그래 나 너 친구 데려와 야 뚜아 어디갔어 근데? 아 수아 지금 어 손이랑 옷에 슬라임 다 묻어가지고 씻으러 갔어 아니 뭐야 돈 세고 있잖아 저 비둘기 대망은 아 뚜아야 왜 엄마한테 혼났어 엄마한테 혼났어 아니 저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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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한테 혼났단 말이에요 1,600원 왜 팔아요 왜 사는데 1,600원이나 주고 샀는데 어? 그런데 이상한거 줘서 지금 지금 손에 다 묻어가지고 혼났잖아요 아니 이상한거 준한거 2개 줬잖아 아 그래도요 돈 그래서 돈 줘 아니 500원? 네 알겠어 내가 조금 엄마한테 혼나가지고 좀 미안하니까 500원 어디 한번 골라봐 저는 아 못 골라겠어요 뭐라고? 못 골라겠어요 왜 못 골라 이렇게 많은데 자신상이라니까 보여주세요 손에 지금 나 못 믿는거야? 못 믿어요 네 손에 안 묻는걸로 좀 보여주시면 안될까요? 손에 묻는걸 민감해 얘네 용암손이에요 손이 120도라구요 어? 뜨거 아니 어떻게 밖에 나오는거야 그러면? 자 봐봐 이건 뭐에요? 뽀둥이 슬라임? 이건 뽀둥이 슬라임이라는거야 네 자 오 이건 좀 손에 안 묻네 색깔 예쁘다 민트색이야 나 민트색 좋아하는데 아빠 힘들지마 근데 쭉쭉 찢어지는데요? 어? 늘어나지 않아 이거 싫어요 하나만 더 보여주세요 저 이거요 어떤거? 이거? 뭐야? 과일프루츠 슬라임? 이거 안 사기만 해 응 500원 냈으니까 어디갔어? 똥? 어? 뭐 500원 더 줘 아빠랑 다르게 착하네 아 자 봐봐 환기 맡아봐 좋지? 안나오는데? 어쩔 이게 흐르는 슬라임이 아니야 아빠가 뭘 모르네 어? 후루츠 컵테일? 어? 토핑이 들어있구나 3 3 2 1 끝났어 아이 거참 됐지? 아니야 돈 냈어요 하나 더 보여달라 그래 하나 더 보여주세요 아 그런거 어딨어 아 보여줘요 돈 냈잖아요 이거 보여달라 왕뚜껑 이거 보여주세요 아 왕뚜껑 면발 궁금해 됐어 잠깐만 잠깐만 손이 묻는거 묻는가요? 열어보세요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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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묻는데? 진짜? 뭐야 이거? 이거 약간 그거 아니 아빠는 만들라고 안했잖아 손 소독했어 네 야 너 뭐 또 돈을 가져와 아니 뭐야 너 자꾸 돈이 어디서 나와 아 거참 나 200원을 또 줬어 너 그러면 1200원 냈어요 너한테까지 그치? 예 와 왕뚜껑 얼마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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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500원? 어디 한번 골라봐 너 오늘 기분이 나 이거야 이거 어때 이거 이거 이거야 이게 뭐지? 샤벳 뭐야 이거 뭐예요? 샤벳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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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크림 슬라임이라고 써있어요 이거 갖고 싶어? 네 소소하 또 엄마한테 혼나면 안 되니까 어때 없냐? 어떡해 아빠도 한번 만져보자 또 아이야 쪽 쪽 끊어줘요 싫어요 싫어? 이거는 약간 조금 둔탁한 그런 아빠는 만지지마 나는 못 눈 만지게 해요 아빠 봉덩이 아 내 봉덩이 그만해요 stud 내가 추천 하나 해줄까? 읽어봐 명품 수제 슬라임 명품이야 천호병원 주고 명품을 어떻게 사? 근데 이거는 두메후 개봉하라고 되어있어 두메후 개봉 어머 이거는 그럼 아 뚜하야 명품이라잖아 아니 이게 천호병원 살 수 있었는데 너 명품 좋아해? 2,700원 야 2,700원이면 이거 3개는 살 수 있어 명품 가져 명품 원하 아니 그게 아니라요 아줌마 명품 나 이거 만들겠다 이거 줘요 이거 줘요 이거 줘요 이거 아까 뜨지가 뽑은 거랑 비슷하다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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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요 저희 이제 돈 없거든요 많이 샀으니까 저도 하나만 주세요 나는 없잖아요 나 아까 300원 있었는데 이거 아까 뚜하 보태주느라고 다 썼어요 나 하나만 주세요 그럼 우리 갈게요 우와 수제 꿀젤리 이거 꿀 꿀 슬라임 우와 그만 봐 저 이거 안 달아요 달아 볼까요? 백면을 봐봐요 달아 그만 봐 저 주세요 이거 네? 하나만요 알겠죠? 아빠 안 좋아 우와 아빠 나 이런게 배고파 어떻게 아빠 궁뎅이 아이 아빠 궁뎅이 그만해 너희 아빠 궁뎅이 이래? 어 아 나도 만져볼래 어 이거 이거? 아니 이거 어 자 뜨진이 이거 만져 어 좋다 이거 너무 콧물 같은데 콧물이요? 아빠 콧물이다 뭐 무조건 다 나야? 응 이건 아빠 궁뎅지 응 응 우리 이제 아빠 궁뎅지 야 너 내가 못 봤을래 아 아 아 어떻게 못해 뛰어 뛰어 아 뛰어 다 가져가 으아아 øangs referendum 간춤 tah goed 너 힘들어 나